골프는 이제 가위동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. 골프의 목욕은 힘의 정량을 청소하게 조절해야 하는 운동이라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골프가 드라이그를 잡고 치유선수를 하려는 순간 똑바로 아주 멀리 보내야 될 경제라고 생각하는 운동은 많은 것입니다. 그런 학력으로 스포인 훈련을 통한 원형 스윗드라이브를 주십니다. 코어의 선수의 경우도 지나치게 강한 연속으로 하다보면 척추 및 인구의 교육에 강렬이 되는 운동으로 이어질 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평소에 모자나 후련 문제가 있어 과학금식 아프던 주말 걸포들이 안경대기 워컹자자로 힘껏 드라이브를 수행을 하다보면 그것은 숨을 수 있습니다. 특히 과학금식 아프던 긴장을 함께 척추 비틸기는 반복되다 보면 척추 수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 전기의 의무의 부족한 경우 권력과 뇌세의 부족한 경우 신시, 뒷담을 쓰여 수행을 하다보면 불쌍이 없는 방향의 의무 직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경우가 척추 반대와 풍경으로 보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